안녕하십니까 하이엔드 투자클럽 대표 신동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필옵틱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 마이너스 0.34, 코스닥 마이너스 0.13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하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매수하였습니다. 하락 종목이 오늘 한 두배 가까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은 체감지수가 상당히 낮았을 거고 오늘 집중적으로 몇 종목의 수급 계속해서 최근에는 몇 종목의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 4종목만 오르지 않는 그런 지금 시장이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제가 2682포인트 이제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전과 후로 대한민국 시장은 나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갭상승 후에 횡보, 그러면서 우상향으로 갈 거다.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갈 수 있죠? 주봉으로 보면 정고점이 3316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여기까지 저는 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런 어려운 구간들을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구간들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게 작년 9월입니다. 반대매매 엄청나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때 잘 어떻게 지나가셨나요? 이건 올해 1월입니다. 이 구간을 누구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계좌는 우상향이 될 수도 있고 우하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피로프틱스 오늘 상한가 갔는데요. 보여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왜 상한가에 갔을까요? 한번 저희가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계 첫 TGB 양산 장비 공급 와우 네, 한번 볼까요? 국내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업체 피로프틱스가 국내 최초로 반도체 패키지용 TGB 글라스 관통 전극 제조 양산 장비 공급에 성공했다. 국내 최초로 디스플레이어 차세대 반도체 공정용으로 주목받고 있는 글라스 기판에서도 우상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피로프틱스가 반도체 패키징용 양산 장비를 추리한다고 28회에 밝혔고요. TGB 공정 장비는 차세대 기판이라고 불리는 글라스 기판의 관통 전극 제조 공정 장비다. 반도체용 글라스 기판 제조 장비를 양산 라인에 공급하는 건 피로프틱스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GB 장비는 글라스 기판 공정에 특화된 고도의 정밀도를 시현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갑자기 오후에 급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후 들어서 이게 몇시죠? 2시 27분입니다. 2시 27분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더니 상한가 직행하였습니다. 와우 언빌레블 서프라이즈 자 여러분은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지금 보면 월봉 주봉 뭐 계속 일봉 나무랄 데도 없고요. 완벽한 다 자리입니다. 지금 거래량도 너무 좋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렇죠? 보유하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영역이기도 합니다. 계속 쭉 강력홀딩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새롭게 진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7,400원 17,400원 라인까지 조정 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주면요? 안 주면은 안 하면 됩니다. 자 추경매사 하지 마시고 반드시 조정을 오니까 17,500원 라인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여러분 다시 눌림목에서 잡으셔서 수익 극대화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하이엔드 투자클럽의 신동철 대표고요. 여러분에게 매일 만화 같은 수익률 이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방송 자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요 채널입니다. 요 채널 매일 8시 반부터 11시까지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녹화방송 매일매일 업데이트됩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코너 가서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오전에 9시부터 10시 반 정도 1시간 반만 여러분들 어느 날짜 상관없이 한 번만 보십시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여러분이 왜 여기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지는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긴 인생 가운데 1시간 반 투자하시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계좌가 완전히 역전될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어느 날짜든 상관없습니다. 저의 자신감 뿜뿜입니다. 여러분도 VIP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동철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1 February 20s to 20s to 20s to 20s to 21s to 21s to 20s to the 65s be 1 through P1 to 21s to 25s to 22s to 20s to 21s to 20s to 20s baby range.